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저희 2교시 품질 괜찮죠? 네, 어려운 분야여서 저런 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공부해야만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개별 종목은 안 될 것 같고요. ETF로밖에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에.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 헬스케어를 가져가든지. 그런데 공부한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사실 이걸 공부한들 안에 있는 분들도 내부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외부자가 어떻게 베팅하나 하는 생각도 맞는데.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아마존으로 무슨 수익을 얻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면 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떤 분야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였나요? 운이 좋게 바이오젠처럼 더 아니면 더해. 바이오젠. 그런 거 나오지만. 회사의 내부의 움직임을 믿었어야 되는데. 공장버섯을 차리고 있다는데요.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 바이오 쪽은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큰 거 다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설프게 하느니 또 안 함님만 못하는 공부도 또 많아서. 우리 또 이 프로님 공부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이미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계.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저는 잘하는 게 그냥 이미지 하나 관리하는 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좋은 이미지. 저는 아침 2순간 드시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이제 오늘 새벽에 연준의 fmc 미팅이 끝나고 아마도 이제 보고서 결과가 나올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한 새벽 3시 반에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뭘 새로운 말을 하기가. 인플레이션을 잃으시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은 계속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테이퍼링 이건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의 상승에 대해서는 예의 주셔야겠다. 뭐 이 정도 멘트하면서. 그러겠죠. 거의 뻔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애, 시장이. 시장이 오늘 긴장하는 그런 어제 긴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잘못한 게 있나 보죠. 잘못한 게 그러니까요.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건데 어제 특히 이제 기술주가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테슬라가 2.97%가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또 빅테크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는 뭐 뭐니뭐니해도 엑스모빌에 대한 어떤 좋은 호작성 기사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리하는 업종이 다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그저께 올라갔던 게 어제는 빠졌다고 좀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업종도 가져왔는데 14일과 15일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그냥 14일로 올라간 거 가장 시가총의 상위 업종들이죠. IT, 헬스케어, 이민소비자 업종이 다음날 빠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빠졌던 금융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네요. 마치 교체, 마치 딱 부족함을 채워주듯이 딱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하루 정도 쉬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연준의 어떤 결과가 나와주면 다시 한 번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MC 미팅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국내도 모르는데 이거 뭐하러 안녕하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 6월 이후 그러니까 즉 금융이 끝난 다음에 총 95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3번은 금리가 동겨됐다. 그러니까 금리가 변함이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만 금리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3월 6월 12월, 2018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게 됐고요. 3번의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 인사가 아니고 인하죠. 인하 2019년 7월, 9월, 10월에 인하가 됐습니다. 10월은 원래 애정이 없는 건데 일단 스케줄 없이 회의를 진행해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작년에 2020년 3월 18일에 원래 있던 정식 정리회의는 취소가 됐고요. 3월 3일 날 긴급 금리 인하 0.5% 3월 15일 날 긴급 금리 인하 1% 하면서 정규된 회의는 취소가 됐고요. 이 두 번의 회의로 가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금리 동결이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의 이전에는 반드시 장이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만약에 테이퍼링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나올까 봐.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멘트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게 1년에 4번을 못하면 안 합니다. 2월과 5월과 그리고 10월과 뭐였죠? 2월과 5월하고 8월과 10월이 10월인가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 4번 빼고 다 진행하니까 일정은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 가시면 일정이 나오거든요. FMC 스케줄을 치시면 딱 나오니까요. 그 일정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금리에 대한 인상보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CNBC가 한번 서베이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서베이 전문가 분들을 모아놓고 서베이한 결과인데요. 도대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언제 나올 것이냐. 2022년 11월에 나온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예상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이퍼링의 시작은 2012년 1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데는 2021년 4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정점은 2021년 11월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앞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 중에서도 말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의 언급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전문가들 의견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cnpc 가시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냐 아니면 계속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요. 일시로 답한 분들이 60%.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이슈는 거의 일시라는 거죠. 기저효과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잠깐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슈는 지속이 될 거다 하시는 분들이 29%.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에는 연준과 동일한 의사의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합니다.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소수 의견 중에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일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게 11%이고 또 전문가분들이 모른다는 답변에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모르는 게 맞죠, 저건. 저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질문을 드리면 모르겠다. 저분들도 꽤 실력자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답한 분들도. 전략적으로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이 인플레가 일시적일지. 정말 모를 것 같다. 이게 아는 게 많을수록 생각할 게 많으니까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전문가 분들, 아까 했던 수많은 펀드 매니저 분들도 연준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별다른 특이한 상황은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벽에 3시에 굳이 일어나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앞에 하신 분들이 정리할 걸로 보이니까요. 그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지금이 4분기인데요.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잘 끝나고. 그런데 실제 EPS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에서 1.3일 예상했는데 1.54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5%가 증가하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는 건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점점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남았죠. 어닝 가이던스가 회사 측이 발표한 94, 98%가 전망치 1.03보다 못 미치는 걸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부분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상황이 좀 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말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본장 들어가도 좀 하락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록스 실적이 아니 실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이 다 이겁니다.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4월에 4,330만 명에서 5월에 4,300만 명. 30만 명이 줄은 거죠. 1%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좀 많이 밀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빠지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한 10% 이상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간 활성 사용자가 준 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부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게임머니 있지 않습니까? 게임머니가 로봇스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게임머니가 로봇스라는 걸 일단 유저들이 구입한 다음에 그걸 자기 게임에 활용할 때 그때 이제는 그게 매출 잡히는데 그 매출 부분이 지금 11%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매출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10% 넘는 감소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딱 주가가 10% 가까운 하락이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활성 사용자가 이거 줄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느냐고 하시는데 활성 사용자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킹, 즉 매출과 연동되는 그런 감소가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간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성 사용자 줄어든 폭대비는 실제로 유료 결제하는 저 포인트 산 게 훨씬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킹은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저는 공부를 해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이게 일단은 게임머니를 사서 갖고 있으면 보통 이 회사는 이거를 부채로 올려온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 매출 잡아주고 있는데 이게 11%가 빠지면서 하는 건데 제가 딱 보기에는 워낙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번의 성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왔으면 계속 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성장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유 중에 있거든요. 저는 메타버스 잘 이해 못해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노블록스에 관심이 큰데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다만 회사 CEO 얘기는 5월은 원래 부진했다. 저희가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데 6월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유니티가 있는데 유니티는 조금 주가 부진한 걸로 혹시 이 게임 아십니까 이런 거? 플랫폼 만들어서 얘기들었습니다. 얘기만 듣는 거죠. 네. 로블록스 게임도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봤고요. 지난번에 한번 구찌가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저 구조 들어보면서 설명도 지금 해주셨지만 저 어릴 때는 전자오락실이었잖아요. 저희는 뭐 겔러고 이런 거였었죠. 네. 전자오락실 가면 일단은 주머니에 있는 돈 천 원짜리든 이천 원짜리든 다 50원짜리를 바꿔주죠. 50원짜리 넣었던 거니까 그렇죠? 50원짜리 바꾸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거 다 쓰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쓰던? 그렇죠. 그게 이제 50원짜리를 바꾸는 행위가 부킹이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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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돈 통해 들어가면 매출이고 매출 잡히는 거죠. 그러나 얘가 이거 뭐 하겠습니까? 결국 게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구조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라면 드시러 가신 거죠? 우리 이 프로님은 동전이 있었고 저희 주머니는 테니스줄이 있어서 갑자기 저희만 아는 저희 나이때만 알 수 있는 테니스줄 일명 튕김줄이라 했던 그런 줄로 가지고 게임했다는 것도 아주 부정적인 방법들이죠. 근데 그만큼 저는 돈이 없어갖고 아니면 뒤에 산대만 이런 말만 쓰여서 산대만 달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 저희 나이때만 아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전기차 업체인데요. LA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카누가 어제 16.8%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레드엘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밈 주식으로 조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플레이가 될 거라고 하면 극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참 많이 올라가야지 이거는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당히 처음 상장할 때 관심이 컸고요. 왜냐하면 심볼이 너무 멋있어요. 고2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적인 심볼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LA에서는 좀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대차하고 처음에 같이 뭔가 재료를 통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2022년 말에는 최초의 전기차를 출시할 거고 그다음에는 배달 차량, 픽업트럭이죠. 그다음 다음에는 스포 차량을 출시하면서 상당히 한 번 잘해보겠다는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는 별로 안 돼 보이는데 하여간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호자가 나왔는데 공기청정기를 출시한다고. 전기차 업체가 왜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설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는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했는데 전기차 업체가 공기청정기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바이러스를 잡는다. 코로나19까지 완전 사멸은 아니고 약간의 감소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도 있는데 너무 웃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 열심히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6월 17일 날 일단은 약간의 뭐죠? 투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날을 개최할 건데 카누의 날 이 정도로 해서 아마 그날은 여러 가지를 선보일 걸로 보이는데요. 한 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다. 이게 보니까 박스형 카로 만드는 모습인데요. 보통 일반 차량은 하부를 깔고 위에 얹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딱 통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짐을 쓸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에 대한 그 뭐죠? 모델이 되게 후저보여요. 제가 사진 안 갖고 왔습니다만 되게 모양이 진짜 엉성한데 하여간 전기차라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클레이즈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것 좀 제가 재밌어가지고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물 부족에 대해서 경고하는 멘트가 담겨진 보고서인데요.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 부족? 물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딱 집어갖고 필소비재 부분이 물 부족해지면 상당히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고 딱 찍어냈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가 2천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큰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모든 분들이 저탄소 ESG 무브먼트에 대한 관심이 보이면서 물 부족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니냐 너무 가볍게 보겠다 하시면서 그다음에 특히 미국의 서부 가뭄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서부 쪽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그런가요? 저는 뭐 제가 뉴스는 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한 불 나면 계속 불 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봤더니 여러분들이 드시는 콜라 저나 이 프로님이 하나씩 드시는 먹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먹었는데 그 조그마한 500리터 하나에 물이 1.9리터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코카콜라 기업이 연간 3천억 리터의 물을 쓰고 있다라는 불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정도 하고 아니면 음료를 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뭐라고 그러죠? 아주 깨끗한 물? 그런 물을 써야 된다. 세정액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런 거죠. 뭐 초산소, 하여간 그 깨끗한 물인데 연간 90억 갤런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반도체의 물. 그다음에 관광,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거에 물 부족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모였다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자동차 한 대당 3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대요. 도색하거나 아니면 세척하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물이죠. 그다음에 제지나 펄프 같은 게 종이 1톤당 1만 7천 갤런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다 아시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건 장 부장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저희는 모르죠. 여기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저는 반도체는 물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진짜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 오늘 알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또 3만 갤런이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 대당. 그러니까 특히 도색할 때 차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콜라는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한 4배 정도가 물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일단은 콜라 1리터 만드는데 물은 4리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죠. 그냥 물 부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인도나 엘살바드로 이런 쪽에 물을 거기서 끌어다가 쓴대요. 싸니까 거기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 아끼는 것도 기본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물 관련 계획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모르는 게 엎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 대표적인 ETF를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물 관련 ETF. 물 관련 ETF. 물을 정수하는 업체들입니다. 물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하고 있는 워터 리소스 ETF가 나오는데요. 역사상 최고치예요. 와 저 무슨 종목들 들어있는데요? 물 세정하는 기업들만 다 들어있습니다. 정수 관련 업체들. 정수 관련 업체들. 그래서 보면 아래 하나만 두면 물이 깨끗해지거나 아프리카 쪽에서 일단 보통 정수하면서 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지역에 물을 바꿔주는 좋은 물을 바꿔주는 그런 걸 설치해주면서 약간의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진작 나왔어야 되는 이 보고서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올라갈 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족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 관련이긴 한데 물 부족하고 물 정수하고는 그냥 물이라는 공통점만 있지 딱히 다만 물 부족 수혜주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딱히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냥 물 관련 물 관련 정수한 업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저라도 물을 덜 써야겠다. 샤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게 모르게 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좀 아껴야 되겠네요. 물을 좀 아끼거나 물을 그냥 쓰실 바에는 이런 관련 계획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물에 대한 거는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은 뭐 정말 좋은 국가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넉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남아에 작가 있었는데 동남아도 물을 못 먹거든요. 산에 가서 깨끗한 물이 나와도 물에 많은 게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한국처럼 계곡에서 물 떠서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제가 봤더니 진짜 복받은 거죠. 복받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물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외 나가시면 코카콜라 제품이 다사니 생수입니다. 다소니 생수 네. 다소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죠 펩시는 아쿠아피나인데 또 그것만 드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동남아의 생수 자체도 믿기 어려우니까 좀 물이 되게 좀 보면 뭐가 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드시는 분도 많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모르지만 나가는 순간 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느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푸드는 자주 씻으시니까 아니 그냥 부부나 연인들끼리는 그냥 샤워를 같이 하세요.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샤워 같이 하고 아니면 뭐 변기를 다섯 번 그거는 그냥 몇 번 합시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샤워에서 아끼는 물로 그냥 매번 합시다. 그거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농담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피곤하실까 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이 기술 업종을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여기 기사가 나온 것처럼 6월에 돌아오고 있다. 테크 업종에 대한 관심이 돌아오고 있다 하면서 제목이 그런 건데요. 지금 테크 업종에 대한 지분을 많이 늘리고 있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 테크 쪽에 지금 가져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뭐 가치주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발견이 증가하고 있다. 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연장선을 보시면 좋은데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테크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은 테크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걸로 보이니까요. 어제는 좀 빠졌지만 일단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대세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크 쪽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커머더티 이런 쪽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통신 리츠 다 빼는 모습 주식을 파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좀 봤고요.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요. 잔다이 나온 기사만 좀 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라큰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라큰은 정말 좋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어닝 가이던스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블록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사에는 지금 4,330만에서 30만 쭉 가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킹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지보이라는 가구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클라이너 의자 혹시 집에 있습니까? 레이지보이 압니다. 네? 쫙 이렇게 누워지는 집에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그거 이제 딱 펴지는 거 있잖아요. 딱 하면 딱 누우는 거 다리 올라가는 거 네. 가구 올라가는 거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서 만드는 건데요. 74센트 예상했는데 87센트가 잘 나온 거죠. 집에 이제 하나씩 샀네요. 산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들의 얘기는 공급 체인망의 어떤 문제가 커졌다. 그러니까 역시 또 공급망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실자가 잘 나왔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베이 기사가 좀 저는 처음 본 기사거든요. 다 하시더라고요. 이베이가 36억 달러의 한국 이베이를 네이버하고 이마트 쪽에 한 편 먹었나 봐요. 이쪽이 그래서 그쪽에다 팔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팔리면 좋은 겁니까? 이게? 이베이? 쿠팡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인터넷 쇼핑 시장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롯데랑 신세계가 자기들이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한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해서 안 되는 게 인수하면 그거 결국 자기들이 운영해도 되는 게 될까요? 하여간요. 그래서 지금 인수 대금은 36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 진리가 되고 있다니까요. 기사가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엠이 지난번에 포드가 또 350억 달러 아니 그러니까 350억 달러 아니었나? 하여간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까지 지엠도 350억 달러에 투자하면서 전기차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스테스 에어라인이 이게 지금 뭔지 모르지만 24시간 동안에 어떤 고장이 나갔고요. 지금 이제 거의 500대가 지금 지연되거나 취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니까 나중에 이거는 제가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파이에 대해서 오늘 소파이에 대해서 로잔블라트에서 일단 바이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핀테크 쪽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조그만 금융회사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꿈꾸고 있는 핀테크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높이 평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까지 그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금을 올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2.1%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거시 뱅크에 대해서 소파이가 얼마나 잘 익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당히 위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S&P 오브이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는데 역시 연준의 어떤 지금 내용을 보면서 보면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나오니까요. 거의 보압권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다오가 0.01% 약보압입니다. 진짜 약보압 보압권에 있고요. 다오도 0.15% 마이너스 약보압권에 있고요. 나스당만 0.14% 플러스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새벽에 연준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재간이 끝나야지만 뭔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앞서 거래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조금 매매를 시험하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요. 천천히 좀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 보면 하나가 딱 빨간 게 보이죠?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지금 안 좋은 부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스로 안 좋다고 밝힌 거죠? 네.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란 거 녹색인데 이건 지임이죠. 3.57%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금액을 늘린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진짜 이 지임과 포드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나중에 가면 결국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율주행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낙엽 색깔입니다. 낙엽 색깔 약간의 보라색 밤색이 보여주고 있다. 거의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특징이 없어 보이고요. 테크 쪽은 테슬라도 한 강보합 정도 0.35% 아마존 0.29% 애플 0.24 MS 0.33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내일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어도비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0.92%로 어도비가 만약에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오히려 실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많이 올라왔던 에너지가 반면에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넥슨 고빌 0.71% 빠지고 있고요. 7불은 0.68%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유가가 생각보다 잘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유가가 이렇게 잘 가질지 몰랐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중동의 정서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다시 한번 에너지 기름에 대한 수가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심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가? 네. 유가. 많이 올라왔죠. 72달러까지 왔으니까. 오늘 은행주는 좀 내리나 봅니다. 은행주가 좀 은행주가 좀 내려가고 기술주랑 시섭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시티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시티가 2.96%가 빠지고 있는데 기사가 뭐가 나왔나 봤더니 별다른 기사가 안 보이는데요. 요즘에 보면 기사가 안 보여요. 기사가 안 보이는데 주가는 빠지고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거 없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도 별다른 기사는 안 보이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되게 기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테크 쪽하고 그다음에 금융이 같이 아주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의외로 또 10년을 국제수익률이 쉬어가는 모습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뭐 이 정도 빠진 것도 얼쑤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그 회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반영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식은 정말 진짜 어렵고요. 이게 진짜 주식은 조금 뭐랄까요 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 운도 좋아야 되는 것 같고 운도 좋아야 되고 촉도 좀 있어야 되고 100% 실제 실력으로는 물론 실력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로님도 지금 좀 촉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남의 주식에 대한 촉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안 산 주식에 대해서는 촉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아 그러세요? 네 사는 순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 주식은 제가 어떻게 좀 서로 좀 바꿔서 제가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새벽 3시쯤에 FOMC 발표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용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앞서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건데 그 연준 그러니까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나야지 딱 바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오늘은 자자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잠이 항상 잘 오는 포트폴리오를 갖춰놓자. 잠이 안 온다면 포트폴리오가 문제인 것이지 시장이 문제가 아니다. 좋은 병원입니다. 시장이 언제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나의 포트폴리오가 문제다. 시장을 들여다보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봅시다. 오늘 왜 제가 되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3교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오늘 여러분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 저희 제가 존경하는 두 동료와 또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저녁에 인사드리죠. 이 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문의 가지만 신청하실 수